저희만 알 수 있는 디테일인데 저 이거 싹둑할게요 컬러풀한 것도 바스통의 특징이잖아 전형적인 프렌치 프렌치 고객일 때 8년 전에 산 오래갈 친구 한 명 사귀는다는 느낌으로 굳이 그걸 줄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바스통의 매력이지 않나 바스통의 기둥 하나를 만든 아주 생생합니다 여러분 바스통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렇죠? 텐션 너무 업데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키스 스타일 아키타카입니다 오늘 어디로 와있죠? 여의도 여의도 잠깐만요 다시 한 번 어디로 와있죠? 여의도 더현대 여의도 더현대 백화점으로 와있습니다 방금 패션이 돼가지고 네 아무도 없습니다 방과 후에 혼자 학교에서 노는 그 기분 뭔 느낌인지 알지? 더현대 백화점으로 오늘 찾아온 이유가 바스통이 팝업 행사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고 플러스 2024 새로운 제품들 출시를 돼가지고 그걸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오늘 찾아봐봤습니다 봄 느낌으로 최대한 입고 왔는데 밖에 지금 2도예요 계절을 앞서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어 어쨌든 바스통의 팝업 현장으로 가볼까요? 가자 닫는 거야? 닫는 거야? 네 그렇게? 그렇게? 네 바스통의 팝업소우로 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바스통 도산공원점에서 부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백원빈 매니저라고 합니다 연남점 매니저를 맡고 있는 서준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두 분 살짝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약간 엔돌핀이 막 도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행사를 진행하고 이후에 찍는 거라 네 재력이 아 재력이 괜찮아요 오늘 백원빈 매니저면 다 해주실 거니까 하하하하 네 저도 그냥 마음 편안하게 그냥 오늘 가려고 합니다 긴장되냐고 여쭤보셨는데 갑자기 긴장을 만들어버리시면 바스통의 그러면 소개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바스통은 2011년부터 시작된 국내 남성복 브랜드로 최초에는 완벽한 아우터 7가지를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트로 좀 시작이 됐고요 지금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최초에 만들고자 했던 7가지 아우터에 좀 걸맞는 뭐 셔츠나 바지 기타 액세서리까지 좀 영역을 확장하면서 좀 토탈 브랜드로 성장을 하게 된 그런 브랜드입니다 잘 말할 수 있을지 걱정하셨었는데 되게 순수하게 하셨네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한 컷에 끝내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찍을게요 네 바스통의 팝업스토어 샅샅지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실까요? 렛츠고 렛츠고 첫 번째 아이템 눈에 들어오는 게 바로 이겁니다 172 초어 자켓 이번 시즌에는 웨크루 머시드인드 블랙까지 세 가지 컬러로 출시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바스통에 제가 되게 늘 항상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모델이 숫자로 되어 있잖아요 뭐 전화번호처럼 되어 있는데요 그런 건 아닌가요? 그게 의미가 있는데요 네 아 죄송합니다 내가 의미가 있는데 이거 혼날 것 같은데 완벽한 아우터를 기획을 했던 제품들은 스탠다드 라인으로 0번으로 시작을 하고요 아우터는 1번으로 시작하고 셔츠는 2번 그게 있었군요 배우님 왜 한 번도 말씀 안 해줬어서 그런 거? 뭐 언젠가 제가 말씀드리리라 생각하고 뭐 좀 꽁꽁 아껴놨으면 아 그거죠 네 제가 교육을 좀 더 잘 시켰습니다 데님으로 만들어진 초어 자켓 치고는 굉장히 부드러운 착용감이 보이고요 1번 원단을 사용하고요 아 그렇군요 실루엣 같은 것도 약간 클래식을 기반으로 하시면서도 약간 모던한 네 맞아요 그게 봤으면 미륙이지 않나 한국적이면서도 이제 현대 사회인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실루엣을 좀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 현대에 밥업을 하신 건 아닌 거죠? 상관없죠 의미도 있습니다 이거 그렇군요 한번 네 좀 입어봐도 되겠습니까? 조수생 컬러가 혹시? 아 근데 저 지금 책장에는 그러면 아무래도 워시드 인디고 일단은 그 초어 자켓 특성상 좀 여유로운 실루엣으로 좀 나온 제품이에요 네 투컬쳐가지고 워크 자켓이니까 그래도 맞습니다 투컬쳐서 막 이런 느낌으로 꾸민든 안 꾸민든 그런 느낌으로 그래요 여기서 막 꺼내가지고 네 맞습니다 여기 하나 탁 아 오오오오 저 이거 싹둑할게요 거울이 있을까요? 네 오오 예쁘다 너무 투박한 워크 자켓 그대로 나오면 솔직히 말해서 요즘 생활에서 좀 있기가 어려우니까 조금 더 워어러블하게 제작이 되긴 했습니다 그 원래 굉장히 투박한 요소가 많이 담긴 그리고 워크 자켓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스톡만의 모더나미 모더나미는 원단의 두께감 이런 느낌 이 정도입니다 이걸로 한 표 끊어버릴 것 같아서 환불을 하겠습니다 네 데님 제품들을 조금 모아놓은 패션이고요 샴푸레인 셔츠 레드랑 제가 입은 블루 두 가지 컬러로 출시했고요 좀 웨스턴무드의 셔츠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요런 포켓 모양으로 디자인을 했고요 단추도 코팅을 직접 하나하나 다 했어요 오오 좀 더 빈티지한 느낌 날 수 있게 확 쓰면 이게 좀 더 이제 빈티지한 맛이 맞아요 맞아요 뒤에도 셔링을 줘서 클래식하고 좀 우아한 느낌 날 수 있게 이렇게 디테일을 줬고요 그리고 스티치가 세 분이 세 개네요? 아까 입어보신 것도 네 3봉 스티치를 다 준 그만큼 튼튼하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희만 알 수 있는 디테일인데 네 저희만 알 수 있는 디테일 아 궁금하네요 셀비지 스티치를 살려서 네 보이진 않지만 네 아 오히려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이거 되게 좋네요 좋아합니다 이 컬러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에쿠르 이거랑 매치해도 저러울 것 같잖아요 모시드 인테보랑도 매치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깐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 컬러는 팝업에 오셨던 많은 고객님들의 관심을 받았던 컬러이거든요 아 정말요? 네 잘 봤네요 제가 보면 잘 잘 정확한 맞죠? 정확한 맞죠? 딱 컬러 조합이 좋을 것 같습니다 봤어 그리고 아무래도 샴블레는 이 색깔이에요 그렇죠 보여 드릴까요? 네네네 자켓 안에 구겨져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 정도가 좋죠 구겨져 있는 게 멋있잖아요 킷 모양도 되게 예쁘네요 약간의 포멀함이 느껴지는 네 저의 이번 시즌 셔츠 원픽은요 원픽 이거? 아 또 샴블레 만으로 한편 가볼 것 같은데요 네 다음으로 갈게요 보기 힘든 컬러감의 데님 자켓인데 닌자켓 리바이스의 탑1 제품을 모티브로 제작했고 벌써 굉장히 민티지한 색이 되게 빠진 느낌이 나죠 뒤에 트임을 줘서 조금 활동성 있게끔 디자인했습니다 이거 입어봐도 될까요? 아 그럼요 어? 양 사이드에 있네요 네 여러 가지 숨길 수 있어요 뭐지? 일반적으로 탑1에는 여기 포켓이 따로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네 어 그렇나요? 네 포켓이 있어서 수납에 굉장히 용이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럼요? 포켓이 지금 다섯 개 있네요? 그렇죠 여기 하나 앞에 두 개 안에 두 개 저희 대표님이 수납 공간을 되게 좋아하셔서 아 정말요? 이거 되게 생소한 약간 새로운 느낌이 드네요 네님 자켓인데 여기 포켓이 있는 게 요게 리바이스는 사각형 모양으로 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붉이 돌아왔어요 오오 철녀에서 근무 중이신 처음야 이거 중국어치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청 desired 안듬자 자 돌아왔습니다 자 아까 설명해 주신 오리지널 제품들 보면 사각형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걸 모티브로 삼아서 요거는 깃발의 영감을 받아서 제작했다고 하고요 옆에는 또 어드저스터가 달려 있으니까 조금 더 조여서 착용해 보실 수도 있으시고 역시 클래식함 속에 있는 모던한 약간 현대적인 감각 한 스푼 딱 이렇게 현대적인 감각 한 스푼 딱 렛츠고 이건 무슨 자켓이죠? 프렌치 워크 자켓을 베이스로 제작된 워크 자켓이고요 최대한 원형의 형태에 가깝게 제작이 됐는데 좀 차이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프렌치 워크 자켓은 여기 포켓을 포함해서 세 개의 포켓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일반적인데 과감하게 여기를 삭제하고 양쪽에 포켓 대칭을 좀 이룰 수 있도록 좀 더 웨어러블한 디자인으로 제작이 됐어요 원단을 또 자세히 보시면 요쪽에 네프도 좀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깐요 네프 설명 드리자면 약간 점점 이렇게 그쪽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리고 카라가 좀 굉장히 둥글둥글해요 그래서 얘를 좀 더 캐주얼하게 활용하시기에도 좋은데 이 둥글둥글한 게 프렌치의 느낌이잖아요 그쵸 딱 봤을 때 그 느낌이 느껴지더라고요 맥스도데 filmed 여기까지 저희 데님 자켓 컬렉션을 다 입어보신 거에요 공통적인 그런 느낌을 혹시 입실 수 있으실까요? 저거 더 어려운 거에요 지금 신뢰이신가요? 정답은? 제가 느끼기에는 데님 소재를 생각하시면 되게 빡빡하고 좀 단단하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착용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드럽고요 활동하기 편하게끔 제작을 하는 게 방향성이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네 그거 말하려고 했거든요 데님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편하게 착용이 가능하시다 여름에는 모더티 같은 거 같이 매치해서 전형적인 프렌치 봉쥬 모더 모더 뭐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나요? 그 중에 원픽은 혹시 데님 자켓 중에? 아 또 어려운 테이블 원픽은 아 근데 좀 이거인 것 같긴 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희 아키스탄 님의 원픽 데님 자켓을 봤으니 데님 팬츠로 네 이번 시에는 처음으로 셀비지 데님 팬츠를 출시했고요 네 또 여유로운 실루엣으로 캐주얼하게 입으실 수 있게 제작을 했고요 작년에 나왔던 7.. 그것도 703이었죠 맞습니다 제가 입었던 거 근데 703번이 이제 단종되고 703번은 이제 셀비지 라인으로 작년에 제가 703을 입어봤을 때 딱 처음에 느낀 게 실루엣이 예쁘다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하이 웨스트 느낌도 나고 얘도 미디가 굉장히 깁니다 아 그래요? 네 바지 맛집이기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네 님 좋아하시는 분들 셀비지 또 맞아요 고집한다고 해야 되나? 그 분들이 많잖아요 네 이게 셀비지의 특징이죠 네 키워간다고 해야 되나? 익어가는 맛이 있잖아요 셀비지 두 분 많이 피곤하신 것 같던데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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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멀쩡합니다 좀 피곤해진 것 같던데 굉장히 멀쩡합니다 아주 무서운데 전체적으로 핏이 여유롭게 바뀌었습니다 오 바사네 와 조금 더 클래식한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요 오 진짜 미디가 굉장히 하이베스트 느낌 아 이거 진짜 워크 부츠 같은 것도 다 매체하면 자주 신으시는 조지 부츠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와 실루엣 진짜 실루엣 예쁘네요 실루엣 예쁘네요 약간 올드 아메리카 맞습니다 약간 느낌 나는 아 이것도 여러분 바스톤의 703 데님 재키라워 다음은 여기 딱 보이는 수트 라인인가요? 맞습니다 지금 미녀님 입고 계시는 거 아니죠? 맞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셋업이고요 네 지난 시즌 피드백을 좀 받은 게 있어요 네 저희가 보통 정 사이즈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이즈에 대한 피드백이 좀 있었어가지고 반 사이즈 정도 키워서 이번에 네 패턴을 수정을 했고요 무슨 온단지? 브리즈베이 무스사 제품으로 오 코튼으로 굉장히 유명한 온단 회사죠 네 탄탄하면서도 좀 부드러운 질감이어서 이게 간절기에 착용하시기엔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죠 네 색감도 들었고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블레이저에서는 우라라고 하죠 아 우라네 네 우라 안감 네 갑자기 1호를 하시니까 네 이런 거를 이렇게 드러내는 브레이저 많지 않은데 저희가 내부 마감도 꼼꼼하게 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티를 내봤습니다 우라의 티를 내셨군요 맞습니다 이 온단의 특징이 만져보시면 피치감이라고 해요 복숭아처럼 그런 터치감을 보이거든요 아 그래서 저도 계속 만져보고 싶은 만지고 싶은 아.. 코.. 어떻게 빨개지셨어요? 만져보고 싶은 그런 느낌의 엄단이다 풀로 나가겠습니다 이거 1조라고.. 맞아요. 60조 근데 또 스타일이 좋으셔가지고 잘 어울리셨어요 감사합니다 왜 빨개지십니까 또? 제가 좀 칭찬 지옥이 약해가지고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진짜 하는 거 싹도 가겠습니다 어?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다른 컬러로는 올리브랑 네이비까지 같은 패턴인데 시어 서커 이거는 여름에 필수품이죠? 또 인체에 좀 담는 부분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코튼 100%로 제작한 시어 서커입니다 이게 반응이 좋으면 다른 컬러들로도 매년 시즌에 한번 내복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피드백을 살렸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스터가의 특징이 피드백을 바로바로 살려서 새로운 출시하는 그것도 특징이잖아요 네네 맞아요 매상으로 피드백 주시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잘 전달해 보겠습니다 이게 또 봤을 때 장점이자 강점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시간 소통이죠 오오 실시간 소통 하하하하하하 괜찮네요 안 피곤하신 것 같은데 아주 생생합니다 하하하하하하 다음으로 생생 생생 다시 가볼까요? 저희가 이번 시즌에 좀 특별하게 스포츠 라인을 제작을 했어요 기능성 소재들을 사용해서 70, 80년대 운동복을 모티브로 우아한 스포츠 라인을 만들어보자는 그런 기획으로 출시를 하게 됐어요 저희 대표님이 이제 80년대 생이셔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런 스웻 셋업뉴들도 아 이렇게 세라고요? 네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요 타일을 하시고 밑에 데님이나 친홀을 입으셔도 그러게요 좀 클래식하게 그러게요 스웻 셔츠 넥타이 매치 되나 싶은데 좀 매치 괜찮을 것 같아요 굉장히 괜찮습니다 307번이라고 S.S 시즌마다 나오는 PK 티셔츠 굉장히 통기성이 좋고 여름에 쾌적하게 착용하실 수 있는 폴로티를 매년 출시하고 있고 아쉽게도 이 제품들은 샘플만 합업 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생산 중에 있어서 생산 중입니다 네네 언제쯤 나올까요? 4, 5월 정도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여름 오기 전에는 이제 구매하실 수 있다 그렇게 한번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파이팅 그리고 또 이제 색감이 타이언 컬러풀한 것도 마스턴의 특징이잖아요 맞아요 카라 모양이 드리시게 잘 뻗어 있어요 반다나나 스카프 같은 걸로 해서 좀 더 경쾌한 느낌으로 캐슈얼하게 연출하시게 되었습니다 폴로셔츠 같은 경우는 여기가 생명이잖아요 맞아요 기세 모양 크기 너비 뭔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으면서도 이게 차이가 큽니다 이게 그리고 이 레드도 저는 아까부터 너무 쨍한 레드 아니여가지고 브릭 컬러 계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치하기도 부담스럽지 않게 매치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입고 계신 베이지 컬러 바지에 매치하셔도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입어도 이게 생각보다 매치하겠죠 오 생각보다 괜찮네요 멋있어요 실제로 룩북에서도 이 옷 셋업에 이거를 입고 있는 코디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네 괜찮잖아요 이 제품 한번 봐도 될까요? 잠깐만요 매니저님 저게 맞죠? 동일 제품 맞죠? 동일 제품이죠? 네 맞습니다 동일 제품이랑 같이 저는 여기서 앉아서 커피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얘는 보시다시피 이제 정글 퍼티그 자켓을 모티브로 제작된 저희 바스통의 109라는 제품이고요 지금 몇 년째 계속해서 선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많이들 찾아주시는 이제는 뭐 한편에 아이코닉한 아이템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바스통의 기둥 하나를 만든 오 정말요? 네 효자댐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효자입니다 아 그렇군요 전체적으로 투박한 느낌보다는 어느 정도 좀 웨어러블하고 비즈니스 스케쥬얼 상황에서도 충분히 좀 착용하실 수 있을 정도로 드레시한 느낌도 조금은 있습니다 제가 입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요 저는 원래 바스통 고객이었어요 고객일 때 8년 전에 산 아 진짜요? 와 이게 그러면 이렇게 경련 변화가 일어난다 자연스럽게 구김도 갔고요 약간 감동 중이네요 고객이셨을 때부터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대학교 때 샀는데 알바비를 한 푼 한 푼 모아서 샀었던 기억이 있어서 더 애정이 가는 제품인 것 같아요 대표님 보시면서 울고 계실 겁니다 정말 눈물 흘리고 계실 겁니다 보고 계실 네 방금 좀 살짝 울컥하신 것 같은데 괜찮네 안 보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원단감을 좀 가까이서 보시면 좋은 게 이제 전체적으로 좀 브러쉬들 처리한 것처럼 이런 빈티지한 질감이 또 특징이에요 아 벌써 빈티지한 느낌이 이건 좀 걸쳐봐야죠 와 진짜 밀리터리 빈티지 아이템 입고 있는 느낌이에요 뭐 저희만 한 디테일일 수도 있는데 팬을 꼽을 수 있는 디테일이 있어요 호호 호호 여기입니다 이런 거 좋아하죠 제가 아까부터 또 매니저님이 저희만 아는 디테일일 수도 있는데 이 이벤트 이벤트가 좋습니다 자기들만 알고 있는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모르실 수도 있는 이런 디테일이 좋죠 여기다가 꼬치에 꽂아가지고 아 아 지금 안 해보니까 다음번에 기대를 하셔도 고마워 얘가 이제 인디고 컬러고 일반적인 네이비에 비해서 조금 더 푸르른 느낌은 있습니다 밀리터리 컬러를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인디고 컬러를 굉장히 찾으십니다 이게 밀리터리 아이템이지만 밀리터리 같지가 않는 맞아요 느낌으로 입을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색깔 좋아하긴 한데 네 흰색 바지라는 거 있죠 맞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이 스타일은 무슨 색깔이든 잘 멋있게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제 그 팔령 입으신 걸 여기다가 걸어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좀 돈을 받아야 될 것 같긴 한데 배그맨 대표님께 찍혀 네 지금 제일 멋있습니다 이 작은 느낌 앞으로 더 멋있어질 것 같아요 입으면 입을수록 나는 멋이잖아요 이게 같이 나이 들어가면서 옷이 삶의 궤적을 좀 보여주는 느낌 그러니까 이벤트 괜찮으신 느낌 잘 안 입네 잘 안 입네 갈수록 이제 좀 올라오는데 이제 끝나갑니다 네 여기 계속 지금 여기 보시면 마드라스 체크 셔츠 셔츠 한 장으로도 충분히 포인트를 주기가 좋기 때문에 만져보시면 린눈 같은 소재감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입으시게 굉장히 좋습니다 옆 봉제하기가 되게 까다로운데요 깔끔하게 해내기가 되게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되게 애 먹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렇군요 수트 안에 입으셔도 되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저쪽 뒤에 보시면 오? 네 이거 지금 제가 이거 보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보면서 느낀 거예요 제가 또 마드라스 패치워크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 아이템이 나왔을 때 환호를 질렀어요 오 환호를? 네 속으로 이제 환호를 아 속으로? 실제로 하셔야죠 드디어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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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두 가지 컬러가 있는데 요게 이제 네이비 컬러로 명명되어 있고요 네 이거는 네이비 자켓이나 네님이랑 매치를 해도 잘 어울릴 것 같고 얘도 이거 같은 경우는 초록색 있으니까 초록 넥타이를 매치를 해도 괜찮고 봄에도 이 컬러는 입으시게 괜찮고 날씨가 좀 더워지면 차가운 느낌으로 얘를 활용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개 필요하다 두 개 다 구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네 장난이고 선호하시는 컬러로 그냥 결정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오래 입으시게 가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저는 이 색깔 좋은 것 같아요 좋아 잘 어울려실 것 같아요 스고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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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갑자기 이러러 두면 왜 갑자기 오 오 오 이거 단죄 하나 더 푸셔도 좀 시원한 느낌으로 아 약간 좀 이태리 남자 같은데 그렇죠 아 이태리아나 이태리아나 그라스 그라스 입어보면 전혀 튀는 느낌이 안 나요 그렇죠 생각보다 괜찮아요 화려하다고 볼 수 있는 색감을 당당하게 입을 수 있는 남자가 또 약간 그 약간 어른의 남자의 매력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편하게 입고 그냥 무심하게 입는 느낌 이게 좀 약간 어른의 남자의 멋이지 않을까요? 위에 입고 오셨던 아 네 감사합니다 자켓이랑 비슷한 소질감이라 마마미야 그러니까 이거를 또 풀면 리조트 느낌 나기도 하고 여기다가 보통단은 좀 단정하게 연출하고 싶다 할 때는 이거를 잠그고 하면 좋지 않을까요 오 이거 새로운 발견인데요 마드라스 체크가 아 기타가 괜찮구나 마스통의 또 마드라스 체크 셔츠라서 괜찮을 수도 있어요 모든 제품 다 당연히 물론 예쁘지만은 저는 오늘 베스트를 고르자면 이거일 수는 있네요 착붓이야 착붓 착붓이 무슨 뜻이죠? 착붓는다 아 착붓 굳이 그거 줄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착불인 줄 알아서 뭔 착불로 보냈나 싶어서 지금 밤 11시 넘었습니다 거의 14시간 근무인가요? 3시간? 아 행복하세요? 네 행복합니다 브랜드를 알릴 수 있다면 아 저는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 팝업에 관한 정보를 좀 말씀해주시면 저희 팝업은 3월 8일부터 4월 25일까지 더현대 3층에서 5통 팝업은 진행 될 것 같습니다 또 매장에 오시는 거에 대한 이점은 저희가 소매랑 기장수선을 구매해주신 무상으로 해드려요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주시면 두 분 매니저님께서 뭘 해드릴까요? 뽀뽀 뽀뽀 정도? 뭐 허그 정도? 허그 정도? 약간 프리허그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정말 멋진 아이템들 보시고 입어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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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구독과 좋아요